오케이 나도 이렇게 갈게 떡볶이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여기가 어디에요? 저는 신혁떡볶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요 나도 이런 로컬 스타일 좋아하지 큰 맛이 좀 매워 달달한데? 아니 근데 여기는 떡들이 다 왜 이렇게 좋아? 여기 떡도 맛있는데 어묵도 괜찮다 더톰하냐? 응 너무 달진 않은데 약간 짝조름한 감칠맛과 야 여기는 떡볶이보다 까베기네 야 이거 어렵다 양념이 맛있어 근데 어린이들은 일단 못 먹어요 이 양념이 순대랑 너무 잘 어울렸어 아 그건 진짜 너무 잘 어울렸어 어 조합도 지금 보니까 강릉이 굉장히 많아요 어 강릉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적 랭킹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튼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어디로 갈지 기대해주세요 케이발모드의 떡볶 새끼 얏 아 배불러 하지마 또 와봐요 으 뒤쪽들으iero 싸해